괜찮아, 또 연습하면 되지 왜, 보러 오셨습니까? 너 잘하나 보러 왔지 근데, 잘 못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지훈아, 우리 맛있는 야식 먹으러 갈까? 아니면 너 좋아하는 술 한 잔 하러 갈까? 저, 먹는다고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, 먹는 것만 좋아하는 어린애 아닙니다 지훈아 지훈아, 나 너 10번째 쫓아간다 무슨 말이라도 좀 해 너 속상한 거 알아 그러니까 여유 있게 마음 가지라고 지훈아, 교수님은 너 강하게 키우려고 압니다 교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왜?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심장도 막 뛰고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기 싫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,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됩니다 해 each other 지훈아 range 저 세 번째 randomly 정신이 알려달라고 모자란 내 사랑입니다 눈물이 담아라 가슴이 다 닳도록 원하고 원한 사랑 그대입니다 나 왔냐 야 아, 격하게 스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야 더 공손하게 해야지 죄송합니다 야 이거 모르게 놀리는 거 같지 않냐? 그니까 놀리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겁니다 근데 말투 왜 이래 이거 상태 좀 안 좋은 애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뭐 이거 한 대 치겠다 시비 거는 사람들 싫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선도질이야 미쳤나 야 야 야 야 야 죽을래?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안 일어나? 어디서 선도 가고 있는 거야 어디있어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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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